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디케이 특집 2탄 슈퍼 스프링 데어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동을 주는 브랜드죠. 이제 슬슬 겁이 나요.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버리지 않을까. 마치 원플러가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줬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고 있는 브랜드 서브디케이. 약간 좀 다른게 원플러는 안정감을 줬어요. 얘는 뭐가 나와도 그냥 좋다. 안정감인데 얘네는 그걸 넘어서 좀 놀라움을 주고 있어요. 원플러 딱 가지고 그래 너네는 언제나 딱 이거 뽑아주지. 서브디케이는 이 새끼는 뭘까. 얘는 뭘까. 슬슬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스프링 탱크 리버브의 디자인 사운드 및 물리학까지 분석을 해서 질공간 스프링 리버브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린 이펙터입니다. 이미 설명부터 접근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오덕잉터. 덕후인 거야. 우리는 뭐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들면 덕후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히 맨날 이펙터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펙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드라이브, 딜레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소음을 만들어내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기타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타 케이블을 뽑을 때 나는 의미 없는 사운드까지도 실제 스프링 리버브 앰프 사운드처럼 재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앰프에다가 저희가 스프링 리버브가 달려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디럭스 리버브 같은 경우나 트윈 리버브 같은 경우도 리버브 채널에 꽂았다가 툭 뽑은 툭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까지도 연출을 했다는 거예요. 톤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완벽한 음색으로 다이얼을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내부 리버브 전송 트리머가 차용이 돼서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더 짙은 입력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더욱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더 미세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네요. 실제 스프링 탱크와 달리 디케이 노브 달려있어요. 디케이 노브를 사용하면 짧은 리버브 효과나 밴딩된 긴 공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를 모두 아날로그로 전송을 하고요. 기타 시그널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브 시그널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시그널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잔향을 조절하고요.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보시면 스프링과 룸, 스프링 리버브와 룸 리버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일과 오프가 있습니다. 리버브 효과에 트레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입니다. 일단 스프링 리버브부터 이름이 스프링이니까 어휴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저희가 이거 한번만 해볼게요. 되나요 지금? 네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제가 올려볼게요. 디럭스 리버브 사운드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트윈 리버브 리버브 사운드예요. 네 끄겠습니다. 트윈 리버브 사운드 그니까 이거 스프링으로 올리는 소리 심지어 잡음도 없어 이거는 그쵸 와 이거 쇠 울리는 소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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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이게 또 톤 조절을 하면 만약에 와 와 제가 드라이 시그널을 볼륨을 좀 줄여 볼게요. 가 GLS 바 citoy fawn 자 데이 네 파 아 저희가 원래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리얼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가 난다라는 걸 목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희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어서 지금 진짜 앰프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잔향을 한번 디케이를 한번 높이겠습니다 이런 사운드는 앰프에서 안 나거든요 그거 이거 그러니까 앰프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드라이브를 살짝 걸어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그 신경 쓰지도 않을 법한 그 소리까지 다 넣었다는 게 느껴진 게 칠 때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쳐서 그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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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 필요 없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잡으려고 약간 좀 요정도로 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드라이 시그널을 다 죽인 거잖아요 네 이후 소리 알아서 써라 이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맛만 먹으면 얘를 갖고 전문가들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고퀄리티의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 앰프 리버브 사운드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니까요 이 정도면 무시무시하네요 그니까요 룸 리버브 한번 들어보시죠 네 룸, 룸이야 뭐 룸이니까요 그쵸 그쵸 멀어졌네 룸을 확장시켜주세요 네 와아 딜레이도 같이 걸리네요 그쵸 디테일을 이렇게 ARP87을 켜 보겠습니다 네 ARP87을 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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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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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이펙터랑도 비교가 안되게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 친구는 사운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앰프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 100% 재현을 한 데다가 그거를 자유자재로 잔향을 늘렸다가 룸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펙트가 나타났다. 저희 왜 예전에 스프링 리버브 한 번 했었잖아요. 네, 보잉이라든지. 네, 보잉도 기억나요. J로크 했고. 근데 저희도 그때 기억나는 게 앰프 리버브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도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앰프한텐 안된다. 앰프한텐 안되고 뭐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결국 흉내다. 그쵸. 근데 흉낸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데 지금 얘는 지금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앰프. 앰프죠. 앰프 리버브네요. 다음 볼에 우리 한번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앰프 리버브랑 이 친구 리버브랑 맞춰보세요. 구분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냐.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속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100%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세팅만 딱 해놓고 그 값만 확실히 맞춰놓으면 충분히 속일 것 같은데요.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제 은총 씨께서 슈퍼 스프링 대어리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스프링 대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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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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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